서돈님 나오세요. 서돈님. 수석 장훈 위원장님. 앞으로 나오세요. 서돈님. 수석 장훈 위원장님. 아버지. 아cić. 아빈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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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사람 다시 오면 되겠네 그 속에 누구만 쌓여 한개 속에 묻어버리고 웃으면서 보내니 자리거라 공항이며 다음 신청하시는 분 임종군님 나오세요 육방관장님 임종군님 준비해주세요 임종군님 육방관장님 준비해주십시오 임종군님 준비해주세요 이 승리자 걸쳐 놓으며 그 사람을 멀리 보내고 또 낳아서 이발을 기른다 한없이 서운다 고향은 가로는 나 너와 나는 친구들 배려 그리우면 보라하오마 자릴 거라 포함이여 예 감사합니다 임종구님 다음에 정미자님 준비해주세요 4번 반장님